따따따라따 따따따따 타다따 타따따 타따따따 타따 오오öl 미소유튜브 오늘은 매운갈비찜을 먹을 겁니다 으어 어디서 시켰냐면 어플에서 시켰어요 배달의 민족어플 네. 그냥 매운갈비찜 솥짜리 하나 시켰구요 콜라도 같이 시켰습니다 요즘에 콜라를 좀 안먹어서 먹방할때라도 콜라를 먹어줘야 해요 콜라를 역시 콜라야 오늘따라 잘생긴게 아니라 살이 빠져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찜 코에 1.25리터요 갈비찜만 한번 먹어볼까요? 아니 저 안아픈데? 머리를 안 씻어서 아파 보이나 봐요 돈 안 씻었거든요 짠 갈비찜 살 자동으로 빠지던데요? 잘 안먹으니까 어우 부드러워 음 되게 부드럽다 살이 젓가락질 제대로 했어요 젓가락질 잘 못해요 맛있다 갈비찜 갈비찜지 말라고? 그래? 아니 국물이 떨어질까봐 털었지 이제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죠? 음식이 수박이라 하오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음식이 더 맛있어 보여요 근데 조명 끄면 이렇게 됨 조명 끄면 이렇게 된다? 조명이 있고 없고의 사이가 심해요 먹방은 당연히 킨게 낫죠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데 키비야 왜 이렇게 잘 먹냐고? 나보다 잘 먹는 사람들 많아 근데 미도 맞아요 고기만 골라 먹냐고? 딱히 먹을 사리가 없어 여기 2블럭에 다운폼했던거예요 근데 오늘은 머리를 안 까먹었고 조명 꺼보라고? 봐봐 조명 끄면 이렇게 돼 키 177이요 잠시 세븐나이스 사냥 좀 해놓고 뭐야 제갈량 언제 30 찍었냐? 너 뒷담 빠르네? 아 맵다 이거 소짜에요 소짜 매워요 오이서리님 감사합니다 매운데? 많이 매운데? 가이비찜이 가이비찜이 그렇게 맛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어보는데 수박님 감사합니다 꽃매력님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곳이 아니야 콩나물같은거 여기 있네 뭐야 수박님 감사합니다 키 1780 2등 ㅎㅎ 1등 쇠 연 EV 12 12 저희가 9 14 시 16 14 18 12 20 20 20 20 20 20 이거 칼 받았어요 칼 칼 받았지 저는 먹방 BJ가 아닌데 린 뽑았어요? 린 좋아요 어때요? 세븐라이천이 별로 안 됐을걸요 씨름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빨려요 매워서 음식이 매우 매워 근데 이거 김치에요 이 김치 내고 배추김치 주지 매운거 잘먹어요 원래 요즘엔 잘 못먹나봐 엄청나게 매운건 아니고 적당히 매워요 조정했어요? 몇년 뒤에 이뻐지시겠네요 그때 찾아와요 아 매워 참클로버님 감사합니다 25,000원 참클로버님도 감사합니다 썩버터 과일 매워요 아 매워 아 매워 커튼이 이뻐요 아 매워 너무 매워 아 배불러 근데 여러분 저 벌써 왜 배불러죠? 저 벌써 배불러요 저 진짜 이상한가봐요 아 배불러 배불러요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이따 쳐드릴까요 피아노 쳐드릴까요 아 매워 그래 피아노 쳐줄게 물변은 아니고 그냥 배불러 아 좀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검색어 1위라고? 왜? 살 빠진거 같다고? 반가워요 피아노 잘 치냐고? 조금밖에 못 쳐요 나 진짜 1위야? 나 지금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아까 우리 처음이라도 쓰면 맛있게 먹었는데 노래요? 가현님 감사합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왜 이리까? 나 몰라 배불러서 못 먹겠어 첫끼리도 아니고 매운거보다 배불러서 못 먹겠어 배불러서 못 먹겠어 배불러서 못 먹겠어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거찾기 한 번에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 왜 못 먹었지 오늘? 앞으로 제대로 먹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로 조금 먹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